베리의 헬로우 토이 우리는 삼총사보다 훨씬 강력해진 데이프 삼총사 최고의 호흡을 자랑할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헬로우 친구들 베리에요 친구들 오늘 베리가 토이트리에서 탁탁탁 따온 장난감은 바로바로 짜잔 헬로카보 시즌 15 스타가디언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카보 삼총사에요 짜란 나이트 X, 루크 X, 폰 X 이번에 새롭게 돌아온 카보 삼총사는 테이프 삼총사로 돌아왔다고 하는데요 나이트한테는 빨간색 테이프 루크한테는 파란색 테이프 폰한테는 주황색 테이프 그럼 베리와 함께 테이프 삼총사와 함께 신나게 놀러 가볼까요? 슝슝슝 친구들 먼저 상자를 살펴볼게요 탁 카보 삼총사 3단 탑 먼저 맨 위에부터 짜란 여기 이렇게 마스킹 삼총사라고 써있는데 카보트에서는 테이프 삼총사라 부르던데 그 같은 의미겠죠? 그리고 뒤에 모습을 보면 마스킹 테이프를 이용해서 미션을 해결하자! 우와! 이 상자 안에 또 다른 게임을 할 수 있는 이런 보드게임지가 있나봐요 오오! 여기 뒤에도 루크엑스 뒤에도 자! 그럼 테이프 삼총사를 한번 뜯어볼까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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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놀아! 난 나이트엑스! 보안고엑스! 난 루크엑스! 이겨놀아! 난 보안! X! 최고의 호흡을 자랑할지! 와! 테이프 삼총사! 만나서 반가워요! 진짜 여기 안에 테이프가 들어있잖아! 이게 바로 나이트엑스의 테이프인가봐요! 짜란! 킵 아웃! 킵 아웃! 이렇게 뭔가 바리게이트 선이 테이프로 만들어졌는데요? 그리고 하나는? 어? 이건 뭐지? 이거는 소방호스? 그리고 물엉덩이가 있는데요? 오? 소화전도 있고? 오? 라바콤도 있고? 확성기도 있고? 오? 이게 뭐지 뭐지? 나이트엑스! 이거는 어디다가 쓰는거야? 그건! 나만 따라와! 짜란! 이 놀이북에서 스티커를 붙이면서 놀 수 있는 곳! 여기 안에는 뭐가 있을까? 함께 들어있는 마스킹 테이프로 착담과 함께 미션을 해결하는 거래요! 불을 끄고 바둑이를 구해줘! 라고 써있는데요? 짠! 맛보기를 볼까요? 어느 날 착담과 수지가 길을 가다가 수상한 연기를 발견했어! 산에서 연기가 나잖아? 큰일이야! 산불이 난 걸지도 몰라! 나이트엑스! 조사해보자! 어? 그러고 보니까 여기 킵 아웃! 킵 아웃! 써있는 여기 바리게이트 선에다가 짠! 이걸 붙이면 되는 거겠네? 맞아 나이트엑스? 역시 베리야! 똑똑한데? 이 놀이북은 베리가 따로 올릴 테니까 꼭 확인해주세요! 오! 그럼 이 테이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이트엑스? 그건! 짜란! 여기 뒤에다가 테이프를 달아주면 된다고? 오! 어떻게 달지? 여기 막혔는데? 짜란! 짜란! 이렇게 열리는구나! 여기에다가 테이프! 짠! 장착! 그리고 다시 닫아주면 우와! 테이프를 장착한 나이트엑스 완성! 좋았노라! 나는 루크엑스! 나도 여기 있다고! 우와! 루크엑스! 난 정말 누가 봐도 경찰차처럼 생겼잖아! 파란색에 하얀색 그리고 위에는 삐용삐용 경광등이 있고 짜란! 옆에는 카우폴리스 이렇게 써있네! 나는 과속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 스포츠카지! 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나이트엑스도 스포츠카처럼 생겼는데? 빨간색에 위에는 연두색 경광등 그리고 이 앞에 헤드라이트도 멋진 연두색이야! 날렵한 게 스포츠카처럼 생겼어! 맞아! 난 강력한 스피드를 자랑하는 스포츠카지! 하지만 스피드는 내가 더 빠를걸? 난 테이프 삼총사의 리더라고! 에이! 둘 다 모두 잘하는 면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 옆에 있는 우리 포넥스는? 나도 스포츠카지! 난 멋진 주황색! 그리고 연두색 무늬! 내 헤드라이트 좀 봐! 아주 세련됐지? 내가 테이프 삼총사 중에는 가장 세련됐다고! 그러게 이렇게 삼총사마다 각각 다른 매력이 있으니까 보는 재미가 있는데? 아! 너네도 이 테이프 껴줄까? 어? 얘는 어떻게 열어?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게 아니네 너는? 우리 루크엑스는 먼저 창문을 열고 살짝 다리 쪽을 벌려준 다음에 테이프 장착! 다시 켜라! 좋았어! 슝슝! 테이프를 단 카붓 완성! 어? 우리 루크의 테이프에는 또 다른 무늬가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볼까? 짜라란! 오! 뭐가 있는 거지? 아! 여기 여기! 이거 사이렌 울리는 경광등! 수갑! 그리고 확성기! 무전기! 손전등! 루크한테는 또 다른 테이프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 루크엑스의 놀이 북에는 주제가 범인이 누군지 사라지는 목걸이를 찾아줘! 사라진 목걸이를 찾아주는 놀이인가 봐! 그러면 폰엑스는? 폰엑스의 테이프도 볼까? 구급 키트! 응급 키트랑 확성기! 삽! 도끼! 튜브! 아! 이게 각각 다른 게 있는데 우리 폰엑스의 놀이 북에는 비 피해가 없도록 마을을 지켜줘! 아! 여기 있던 사다리랑 튜브랑 도끼랑 삽으로 비 피해가 없게 마을을 부해주는 그런 놀이가 있나봐! 신기하거든! 우리 폰엑스에게도 테이프를 장착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차 문을 좀 열어줘야 될 텐데? 다리를 살짝 벌려주면 테이프를 장착하는! 짜란! 이렇게 뒤에다가 테이프를 달고 다니니까 진짜 테이프 삼총사답네! 그러면은 이 테이프 삼총사가 어떤 멋있는 테이프 기술을 쓰는지 로봇모드로 먼저 변신시켜볼까요? 짠! 나이트엑스 헬로 카봇! 광몰아! 나는 테이프 삼총사의 첫째 나이트엑스! 빨간색의 멋진 스포츠카로 최고 시속 600km까지 달릴 수 있어! 내 특기는 한마디로 결정이야! 밥 먹는 것도 내가 결정! 싸울 때도 내가 결정! 제일 중요한 TV 채널 선택도 내가 결정! 내가 화가 나면 온몸에 붉은 불꽃이 생기면서 힘이 강해진다! 그러니까 건드리지마! 좋았어! 나이트엑스! 그 다음엔 루크엑스! 헬로 카봇! 보안노라! 나는 테이프 삼총사의 둘째! 루크엑스! 과속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경찰 스포츠카! 엔진 파워나 스피드에서는 나이트엑스를 능가하지! 한마디로 나이트엑스 같은 슈퍼카를 따라가서 잡는 경찰차라고나 할까? 하하하하하하! 나는 나이트엑스가 결정하면 바로 행동에 옮기지! 한마디로 생각보다는 몸이 먼저 움직이는 성격이야! 일단 결정하면 밀어붙여! 그것도 저돌적으로 밀어붙여! 오! 로봇모드로 변신하니까 더 멋있는데? 그럼 나머지 폰엑스도 헬로 카봇! 이겨노라! 나는 테이프 삼총사의 막내 폰엑스! 나는 라이트엑스 루크엑스보다 훨씬 빠르지! 게다가 가장 세련되고 멋지다고! 나는 아이디어 주머니로 문제가 생기면 언제나 해결 방법을 찾아내지! 내 몸속에는 다양한 도구가 있어! 그래서 집안일을 할 때는 내가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테이프 삼총사 포드 로봇모드로 변신 성공! 그리고 특이한 게 각각 테이프가 있는 지점이 달라요! 여기 나이트엑스한테는 어깨에! 루크엑스한테는 무릎에! 어! 폰엑스한테도 어깨에 있네요! 살짝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둘이는 어깨, 여긴 무릎! 카봇! 테이프 삼총사! 우리 오랜만에 나온 김에 친구들한테 멋있는 모습 보여줘야지! 멋진 테이프 기술 보여줄까? 우리들의 멋진 기술을 보여주겠다! 으악! 내 테이프는 말이야! 채찍처럼 휘둘러서 적을 따끔따끔하게 만들 수 있지! 바로 테이프 핀드! 다들 테이프로 감아! 뜨거운 불이 나간, 정열적인! 파이어 컷! 진짜 실력, 지금부터 하라고! 파이어 컷! 내 테이프는 봉처럼 딱딱해진다! 한마디로 봉술도 할 수 있어! 컷! 모든 것을 얼려버린다! 아이스 컷! 아이스 컷! 내 테이프는 페오리처럼 빙빙 돌면서 적을 날려버리거나 감아 버릴 수 있다고! 테이프 페오리! 고인의 전기를 모아 네일건을 발사한다! 오렌지 건! 네일건! 우리는 삼총사보다 훨씬 강력해진 테이프 삼총사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지! 우와 테이프를 이용한 기술이라니 진짜 멋있다! 테이프가 촥! 뭔가 스파이더맨 같기도 하고 거미줄이 촥! 테이프가 촥! 그럼 이 테이프를 이용해서 짜란! 여기 같이 들어있었던 이 놀이북! 놀이북을 통해서 빨리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는 우리한테 식은 죽 먹기지! 우리한테도 맡기라고! 좋았어! 그럼 문제를 해결하러 가볼까? 좋았어! 출발! 그럼 테이프 삼총사 함께 풀어가는 놀이북은 다음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보안노라! 나는 테이프 삼총사의 첫째! 라이프 엣! 내 테이프는 말이야! 채찍처럼 휘둘러서 정을 따끔따끔하게 만들 수 있지! 바로 테이프 히드! 뜨거운 불이 나간다! 정열적인! 파이어 컷! 보안노라! 나는 테이프 삼총사의 둘째! 루크엑스! 내 테이프는 봉처럼 딱딱해진다! 한마디로 봉술도 할 수 있어! 모든 것을 얼려버린다! 아이스 컷! 이겼노라! 나는 테이프 삼총사의 막내 루언 엑스! 내 테이프는 페오리처럼 빙빙 돌면서 적을 날려버리거나 감아 부를 수 있다고! 테이프 페오리! 코인의 전기를 모아 네일건을 발사한다! 오렌지 컷! 우리는 삼총사보다 훨씬 강력해진 테이프 삼총사 최고의 호흡을 찬양하지!